명상하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감정의 근육을 키우자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말도 옳고 또 네 말도 옳다 이런 자세가 제 삶의 전반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단점 일하면서 화가 안 나요 업무 보면서 누가 뭘 잘못해도 별로 화가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소승수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대승보살도랑은 안 맞기 때문에 옆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건 건강한 정신상태는 아닙니다 내 양심을 개발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양심 개발은 아니에요 지금 화만 안 나는 수행이지 화 안 나는 수행으로만 밀고 가면 소승수행이 돼요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남의 감정도 무시하기 때문에 홍의인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은 알아야 돼요 보살이 그래서 소승성자 이상으로 감정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육바람을 연구합시다 육바람을 연구를 참나 안주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연구해 가다가는 바리세파가 되고 끝나니까 절대 옛날 조선시대에 잘못된 선비들 바리세파 선비들 예수님 때 바리세파 율법학자들 이런 존재가 됩니다 감정 다스리는 거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육바람이를 개발하는 게 우리 수행의 목표여야 됩니다 화내는 게 옳다 해도 화를 너무 과하게 내면 찜찜해져요 화내는 게 옳은지 자명하지 찜찜한지 화를 이 정도 내는 게 자명하지 찜찜한지 끝없는 탐구입니다 그게 재미예요 수행이고 재미 붙이셔야 돼요 끝없는 탐구입니다 양심이 답이고 참나가 답인 이유가요 참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화내 볼까 그러면 찜찜 그럼 이 정도만 할까 자명 누가 답을 알고 있죠 참나가요 양심이요 그래서 참나한테 물어보면 양심이 신호를 줍니다 자명 찜찜 자명 찜찜 내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기준에 제일 부합할 때 자명 신호가 크거든요 자명 찜찜 신호를 통해서 참나 에는 이미 있는 그 답을 애고가 납득해 가는 거예요 자명 찜찜을 통한 시행착오는 참나 즉 양심의 자리에서 이미 이게 제일 자명하다 하는 그 답을 애고가 납득하는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시행착오법이라는 게 시행착오법이라는 게 시행착오법이라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